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. 제가 1시간 드렸는데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. 지금 쓰시는 거 보니까. 일단 1번 문제.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.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. 일단 작년 문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거의 같은 지점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죠. 원래 제가 하는 성향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의 역사란 문학인가 과학인가 이 부분이 작년에 출제되었었던 주제랑 거의 동일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낸 이유는요. 그냥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고민해보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로 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뭐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좋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고요. 그래서 콜링우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. 뭐 이거는 충분히 앞에 어딘가에 제 사유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. 네. 그런 용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아마 기억이 났을 건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 사고라고 부른다는 거죠. 그 정도 뭐 이거는 기입형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리헌에서 문학적 형태의 교수기법이 요구된다. 이제 이 얘기도 보이는데 네. 네.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추, 상상, 감정이. 그걸 떠올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.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걸까요? 뭐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끊임없이 한번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달라는 겁니다. 일단은 뭐 1번 문제에서는 그 정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이제 내년에 선생님들이 학교 와서 가르치실 때 아까 어떤 분 답을 이쪽 답인가 보니까 이제 역사로서 가르칠 건가 이제 역사를 가르칠 건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답을 쓰신 분이 계셨던 걸로 하여튼 순간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. 어쨌든 뭐 내가 이제 역사를 가르칠지 역사로서 가르칠지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. 제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내려오기 전에 이거 이제 유추를 어떻게 준비를 했었느냐 하면 요즘 대세는 어차피 반반치킨 아니냐 이거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르칠 때 내용이 중요하냐 방법이 중요하냐 문학이냐 과학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잘라내지는 못한다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가르치실 때는 어떤 문학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과학이라고 보면서도 가르치기도 하죠. 만약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가까운 가르치는 방법을 택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? 이것도 굉장히 저희 주관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학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상상을 자극하는 거라든지 결국은 그런 식의 수업이 될 것인데 그쪽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내러티브적인 수업과 관련해서 좀 생각이 나지 않겠냐 이거죠.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맨날 탐구학습만 할 수도 없고 맨날 내러티브만 할 수도 없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 양자가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. 이렇게 한번 생각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게 이제 1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하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제가 여기에는 웬만하면 이제 다 출처를 적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페이지들을 중심으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. 거기에서 보시다 보면 이제 역사교육의 성격 내지는 특성을 얘기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보일 거예요. 일단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늘 고백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도 역사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늘 놓쳤다 한 것이 역사교육의 첫 번째 특성인데요. 그게 이제 시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시간성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은 이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. 저도 역시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역사학의 특성도 한번 또 고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또한 인간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역사교육학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한 금방 얘기했었던 두 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주어진 거 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역사교육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.